이정희 기자와 함께 못다한 얘기, 뉴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얘기를 자세하게 알아봤으면 합니다. 도대체 미국과 캐나다에서 예천군의회 의원들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우선 작년 연말이죠. 성탄절을 전후해서 7박 10일간, 예천군의원 9명 전원, 그리고 수행공무원이 5명이나 붙었죠. 그래서 14명이 미국과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갔는데 문제는 첫 방문지였던 미국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부터 한 의원이 이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좀 데려가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기가 막히네, 진짜. 또 밤에는 이 호텔 방에서 음주, 그리고 고성이 이어지면서 일본인 투숙객이 호텔 측에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 중에는 버스 안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음주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버스 안에서 음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연수 4일 차에 캐나다 토론토의 한 식당에서 술을 겸해서 저녁 식사를 한 뒤에 박종철 당시 부의장이 가이드에 대한 불만이 좀 누적된 상태였어요. 일정이 너무 빡빡하지 않나. 군의원들에게 식사를 빨리 하고 나오세요. 5분 뒤에 출발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불편했던가 봐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이야기에 굉장히 조금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주먹을 휘둘렀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현지 운전기사의 신고로 토론토 경찰이 출동하고 응급차가 달려왔던 겁니다. 네. 이 선진 사례를 보고 배우겠다 하고 나가서 선진국에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모습인데 우리 안동 MBC가 최초 보도한 것이 지난 3일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현지 9.11 신고 음성기록도 뉴스에 보도를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버스 안에 CCTV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때까지도 잡아뛰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국민들을 더 화나게 했던 건데요. 주먹을 휘두른 박종철 의원은 저희가 최초 인터뷰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때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 안내를 요구했던 그 의원은 그냥 아가씨가 나오는 술집이 있냐 한 번만 물어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의 증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증언을 한번 볼까요? 네. 들어보시죠. 일정도 너무 깜빡했고요. 그래스러워 뭐 네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다가 내 기억에는 내가 때린 건 아니고 손톱이 이렇게 했는 것 같아. 아가씨들도 거들어주고 노래 번호 불러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 이후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한 적도 없고. 술에 취해서 누워있던 박종철 의원이 안경을 끼고 있는 저의 앞면을 주먹으로 가격을 했죠. 미강과 눈두덩이 찢어져가지고. 그 당시에 술이 취해서 버스 뒤에 누워있었고요. 그분과 언젠간 그냥 대화조차 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종철 의원이 갑자기 일어나서. 여기 어디 여자 있는 술집 없냐. 여자 좀 불러줄 수 없냐. 불러달라는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죠. 우리 이정희 기자가 보도한 그런 충격적인 영상. 버스 CCTV 영상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서 놀랐는데. 이 영상도 한번 다시 봤으면 합니다. 네. 보시죠. 저 장면은 참 다시 봐도 너무 충격적인데. 혹시 그 전과 사실 같은 걸 혹시 취재를 해보셨나요? 네. 폭력 전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선거 때 전과 기록이 나오니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공천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저 영상에 보면 운전기사분이 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9.11에 신고를 한 것이죠? 네. 미국인 기사분이었는데요. 버스에서 내려가서 바로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이드가 자신의 얼굴에 피가 난 걸 확인하고 굉장히 당황을 해서 다시 재차 9.11에 신고를 한 거죠. 그때 신고했던 그때 당시에 음성기록 저희들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 폭행을 한 박종철 의원뿐만 아니라 예천 군의원 모두 사퇴하라는 이런 목소리가 지금 강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소속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적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분들을 이제 공천을 했고 이렇게 또 여기에 대한 대처도 늦은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네. 우선 이 박종철 의원은 그동안 이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 계속 침묵해왔습니다. 최초 보도된 그 바로 다음 날 4일이었는데요. 그날 그 의장과 박종철 의장이 이제 부의장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바로 이 박종철 부의장이 탈당계를 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탈당계를 냈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탈당계를 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처음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징계를 피하기 위한 박종철 의원이나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이 꼼수 탈당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잃었고요. 결국에는 이 자유한국당이 자당 소속의 예천군 의원들에게 자윤리위원회 열어서 박종철 의원 제명시켜라라고 지시가 내려갔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처음에는 이제 징계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여론에 떠밀려서 최종적으로는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국민께 송구하다 고개를 숙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해외 연수는 9명 전원이 다 같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갔다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박종철 의원을 탈당하기 전 상태라면 9명 중에 7명이 한국당인데 이제 모두 다 같이 갔다 왔는데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는 게 참 모순적이긴 한데요. 어쨌건 이 제명 추진 결정에 대해서 이 폭행 당사자 박종철 의원은 못 나가겠다. 사퇴 안 하겠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시점에는요. 이 주변에서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